네 어제 DJI에서 새로운 액션캠을 출시했죠 이 DJI 오스모 액션4 저도 출시하자마자 제품을 받아가지고 리뷰를 하기 위해서 배터리만 얼른 축전하고 갖고 나와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도 이 DJI 오스모 액션4로 촬영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현존하는 액션캠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고프로 11과 직접적인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오스모 액션4와 고프로 11을 나란히 설치를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근데 날씨가 엄청 더워요 야 이 폭염에 밖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려니까 어우 죽겠네 어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그늘을 좀 찾아서 그늘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어우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제품 구성을 보면 카메라 본체와 보호 프레임 그리고 배터리 3개가 들어있는 충전 도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댑터 마운트가 큰 사이즈 하나 작은 사이즈 하나가 잠금 스크루와 함께 동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헬멧 같은데 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붙어있는 약간 굴곡진 커브 마운트 어댑터가 들어있고요 셀피 스틱도 하나 기본 제공이 되네요 거기에 더해 고속 충전을 위한 C2C 케이블까지 들어있는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DJI 오드마 액션4는 스펙만 놓고 봤을 때 현존하는 액션캠의 최강자인 고프로 11을 때려잡을 만큼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이번에 출시를 했는데요 센서 크기부터 1.3분의 1인치 물론 1인치는 아니지만 1.3분의 1인치라는 큰 센서를 장착하고 나옴으로써 1.9분의 1인치인 고프로보다 확실히 좋은 화질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 DJI 오즈모 액션4에도 고프로 11처럼 10비트 컬러 촬영이 가능하도록 10비트 로그 촬영까지 이제 지원이 되게 됐는데요 지금은 스탠다드 컬러 일반 색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잠시 후에 로그 컬러로 촬영을 했을 때 또 어떻게 색을 입힐 수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DJI 오즈모 액션4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뭐 1.3분의 1인치 센서도 아니고 10비트 컬러도 아니고 배터리 지속력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다 중요하죠 그리고 18미터 반수까지 대면점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이겠지만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네 저는 여행 브이로그를 많이 하는 유튜버다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에다가 고릴라 포드를 달아가지고 촬영을 이렇게 많이 다니곤 하는데요 가끔 짐벌로 촬영을 해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이 고릴라 포드에서 짐벌로 카메라를 옮겨 달려고 하면 이 볼헤드에 있는 버튼을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레버를 하나하나 풀어서 그걸 또 여기다가 다시 레버를 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편하게 하려고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뺄 수 있는 이 퀵 릴리즈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짐벌에도 그냥 쏙 껴서 바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고 또 짐벌 촬영이 끝나면 버튼 하나만 눌러가지고 바로 카메라를 빼서 다시 고릴라 포드에다가 이렇게 끼우기만 하면 되는 이 퀵 릴리즈를 사가지고 엄청 편하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DJI 오즈메이션4가 이 퀵 릴리즈가 기본으로 구성품에 포함이 돼 있어서 진짜 유용하게 쓰여요 제가 지금은 1인칭 카메라로 얼마 전에 리뷰한 이 인스타360 GO3를 여기에 장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마음에 드는 1인칭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는 이 가방끈에다가 요 고프로를 달 수 있는 요 마운트를 붙여가지고 꿰매놨거든요 묶어놨어요 제가 고프로를 장착을 하고 이렇게 끼우면은 1인칭 시점을 촬영을 할 수 있는 요런 장치를 준비를 해놨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1인칭 시점을 다 촬영을 하고 다시 셀피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할 때 이 스크루를 빼서 또 여기서 고프로를 빼가지고 다시 이 셀피 스틱에다가 고프로를 끼우고 스크루를 돌려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DJI 오즈메이션4는 이 자석으로 돼 있는 퀵 릴리즈 마운트로 해결을 했어요 이렇게 셀피 스틱에 끼워서 셀피 브이로그를 촬영을 하다가 내가 이걸 가방에 달고 싶다 가방에다가 이 마운트 하나를 미리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여행 다닐 때 가방은 항상 메고 다니니까 요렇게 가방에 마운트를 하나씩 장착을 해놓고 셀피 브이로그를 찍다가 1인칭 시점이 필요할 때 요 퀵 마운트 릴리즈 버튼으로 자석을 분리를 하고 여기다가 바로 요렇게 딱 고정을 해주면은 1인칭 시점을 편하게 찍을 수도 있죠 그리고 다시 이제 1인칭 시점 촬영이 끝나고 셀피 스틱에다가 옮겨 끼고 싶을 때는 역시 똑같아요 이 양쪽에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주고 요렇게 딱 떼주면 자석이 딱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셀피 스틱에다가 그대로 끼워주기만 하면 셀피 브이로그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완성이 됩니다 엄청 간편하죠 저는 지금 가방에다가 요렇게 장착을 해놨지만은 악세사리로 체스트 마운트 같은 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체스트 마운트를 입고 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 바이크를 탄다든지 할 때 여기다가 DJI 오드마 액션4를 딱 장착을 했다가 1인칭 시점이 다 촬영이 끝나고 나면 다시 편하게 분리를 해서 셀피 스틱에다가 탁 끼워주기만 하면 엄청 간편하게 왔다갔다 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보호 브라켓에다가 DJI 오즈마 액션4 제품을 딱 끼워주면 제품 자체를 보호를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색다른 기능이 숨어 있는데요 보통은 가루 영상을 찍기 위해서 요렇게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또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세로 영상이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세로 영상을 찍고 싶을 때는 이렇게 자석을 빼가지고 세로로 딱 끼워주면은 이 브라켓 밑에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 바로 세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마운트가 완성이 돼요 요 상태로 이제 세로 영상, 쇼츠 영상을 다 찍으신 다음에 다시 가루 영상을 찍고 싶다 그러면은 역시 이렇게 다시 장착만 가루로 해주면은 바로 가루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됩니다 네 조금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이번에 DJI 오즈마 액션4가 어떤 구성으로 출시가 됐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액션캠은 뭐니뭐니 해도 들고 뛰어봐야죠 네 이 DJI 오즈마 액션4에는 락스테디라는 이름의 손떨방이 들어가 있고 고프로에는 하이퍼스무스라는 이름의 손떨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각각 1단계, 기본 단계의 손떨방으로 해놓고 한번 이 트랙을 뛰어볼 거예요 아휴, 이게 지금 오늘 36도거든요 36도 날씨에 해가 엄청 쨍쨍한데 뛸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지만 리뷰를 위해서 제대로 된 리뷰를 위해서 뛰어보겠습니다 전력직종! 어휴, 어깨가 아파 네 이번에는 손떨방을 똑같이 1단계씩 올려서 DJI 오즈마 액션4에는 락스테디 플러스 그리고 고프로 11에는 하이퍼스무스 부스트를 켠 상태고요 다시 뒤로 뛰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우, 날은 더운데 날씨가 좋아서 하늘이 엄청 예쁘네요 하늘 색깔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10비트 컬러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고프로는 60프레임 이하인 경우에는 어떤 색상에서도 10비트 컬러로 촬영을 할 수 있지만 DJI 오즈마 액션4의 경우에는 D-LOG 색상을 선택해야만 10비트 컬러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로그 촬영의 경우 색을 입혀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DJI에서는 D-LOG에 대한 테크니컬 럿, 룩업 테이블을 제공하고 있고 이 럿을 다운로드 받은 뒤에 내가 사용하는 편집 툴에 불러와 주면 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다빈치 리조브의 경우는 설정에 있는 컬러 매니지먼트 창에서 럿 폴더를 열어주고 원하는 폴더에 다운받은 럿을 이동해서 그 상태로 저장을 해주면 이렇게 럿 폴더 안에 오즈모 D-LOG M 럿이 활성화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노드에 럿을 넣어주면 이렇게 손쉽게 로그 촬영 영상을 렉709로 바꿔줄 수 있는데요 기본 럿의 색감도 아주 훌륭해서 그대로 써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는 스틱 역시 엄청난 기능이 숨어 있는데요 와... 길이가 150cm예요 그래서 제가 키가 180인데 거의 맥키랑 비슷한 여자친구 같은 존재가 하나 옆에 딱 써있는 그런 느낌이죠 안녕? 그래서 브이로그를 할 때도 주변 풍경이랑 되게 넓게 광각으로 담고 싶을 때는 액션포 자체 카메라도 광각으로 해놓고 이렇게 최대한 길게 뽑아서 브이로그를 하면 주변의 모든 풍경을 빠짐없이 넣을 수가 있겠죠 대신 이럴 때 카메라랑 제 입이랑 거리가 꽤 멀잖아요 150cm의 거리가 생기는 거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잘 녹음이 안 될 수는 있죠 이럴 때 무선 마이크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건데 이 DJI 오즈모 액션포는 인스타 360이나 구프로와 달리 다른 별도의 액세서리 없이 바로 여기다가 외장 마이크를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DJI 오즈모 액션포에다가 DJI 마이크를 장착을 하고 이 마이크를 이렇게 브이로그 세팅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계속 이 DJI 마이크로 수음되는 오즈모 액션포의 영상을 보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D-LOG 10비트 컬러 D-LOG로 촬영을 해가지고 색을 입힌 상태로 보고 계신 건데요 진짜 이제 고프로의 시대는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행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보통 고프로로 촬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고프로로 시작을 했었고 고프로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 DJI 오즈모 액션포가 나오면서 로그 촬영도 되고 그리고 배터리 지속력도 좋고 발열도 충분히 잡혀가지고 나왔고 또 이렇게 무선 마이크까지 지원이 되는 이런 카메라는 해상도는 5.3K인 고프로보다 조금 모자랄지 몰라도 사실 4K로도 충분하거든요 4K 영상으로도 충분하고 무려 4K에서도 120프레임까지 고속 촬영까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DJI 오즈모 액션포는 확실히 고프로 킬러로서 자리매김 하려고 완전 칼을 갈고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뜨거우니까 밖에서 촬영하는 거는 좀 해가 지면 다시 나오도록 하고 어디 들어가서 밥도 좀 먹고 저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리뷰 촬영한다고 일찍부터 준비하고 나와가지고 어우 해가 너무 뜨겁다 아 근데 하늘이 진짜 너무 예쁘네요 지금 차를 타고 가면서 이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DJI에서 나온 액션포의 충전 도크예요 안에다가 이렇게 배터리를 넣고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충전이 되는 그런 구조라서 고프로 배터리는 이렇게 밖에 끼워가지고 충전을 하는 그런 도크였어가지고 이 상태로 충전을 하면서 이동을 할 때 이 상태로 가방에 대면 쉽게 되게 빠져서 충전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액션포의 도크는 충전 도크는 이렇게 빠질 염려가 없어서 이 상태로 딱 가방에 넣어가지고 충전하기 너무 좋죠 여기 가운데가 머리 쪽이에요 분홍빛깔 하는 거는 배 쪽 배 쪽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참치인데 여기 이제 지중인 참치예요 미나미나고 호주산 참치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특수 부위 꼬리살하고 진흘리살인데 이거 이제 마지막이에요 육회 같은 건데 자 이게 안데스 호수소금이에요 음 여기다 이렇게 찍어두시면 자 자 이게 어딜 가는 거면 이게 이제 여기 부위예요 그대로 아 여기 이렇게 응 이거는 20kg 이거는 80kg짜리 우와 이게 뼈예요 뼈 여기가 다 뼈잖아요 여기 뼈고 자 이걸 이렇게 해서 소금 기름에 소금이랑 찍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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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면 돼 응 응 응 응 감사합니다 응 응 이렇게 저렇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응 응 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여기 소금 찍어서 드시고요 응 자 여기 이제 꼬리살이에요 이게 어느 꼬리냐 이쪽 끝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축축 볼 수도 있고 여기를 이제 데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자 이렇게 참치는 물속에서 60에서 100kg를 내요 응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이런 식으로 우와 심지를 보세요 칼이 안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우와 칼로 이렇게 찔려도 안 찔려요 응 그래서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와 어마어마하네 자 여기 이제 꼬리 빼서 한간만 찍어서 드시고 보물 치시면 어둠 나오는 거 보세요 와 어둠 나오는 거 같아요 맛있어 이렇게 자 이게 그 일명아 여기 보시는 야광문술 야광문술 자 25도고요 300일 정도 됐어요 네 300일이요 네 101년이네 우와 디켓팅 하려고 주둔자로 샀는데 아 진짜요? 마술주둔자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운전하셔야 되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야 감사합니다 야 저희 분당에 있는 되게 유명한 참치집에 왔는데 아 참치 해체를 직접 바로 옆에 테이블 옆에서 해주셔서 되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갖고 약간 슬로우 모션을 한번 좀 걸어보려고 아까 밖에서는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60프레임 4K 60프레임 그리고 고프로는 5K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촬영이고 뭐 참치가 너무 맛있어 특수 부위들이 막 진짜 바로 앞에서 해체되는 걸 보고 막 먹으니까 음 너무 맛있다 저희는 참치로 저녁을 맛있게 먹고 뭐 지금 이제 야간 저조도 비교 테스트를 하려고 역시 DJI의 오즈모 액션4하고 고프로 시비를 나란히 장착을 해가지고 지금 집 앞에 있는 탄천에 나왔어요 사실 자전거를 낮에 탈 수도 있는데 낮에 타는 자전거는 액션캠이라면 당연히 너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야간 저조도 테스트를 밤에 자전거를 타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전거를 하나 빌려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탄천이 그래도 조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타면서 저조도 촬영을 하는게 그렇게 막 깜깜하진 않네요 아 낮에는 그렇게 뜨겁고 덥더니 밤에 해지고 바람 살짝 불고 자전거까지 타고 있으니까 많이 안 덥고 바람 시원하니 좋네요 아 여름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맨날 그렇게 몰디브같은 휴양지를 다니면서도 한국의 여름은 서울에 있으면 바다가 바로 앞에 있지 않아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 더우면 바다에 들어가고 막 바로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4K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4K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대로 다시 한번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 볼게요 야간에 120프레임을 촬영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몰디브에서 가끔 불이나 뭐 요런 요리 같은 거 할 때 120프레임을 야간에도 많이 찍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제 고프로로 찍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저저도에 아주 특성화된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사실 뭐 액션캠으로 4K 120프레임을 야간에 찍을 일이 있겠냐마는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4K 120프레임도 일단 오디오는 똑같이 들어가는 슬로우모션이 아닌 이제 똑같이 녹화가 되고 나중에 후편집 때 슬로우모션을 자유롭게 걸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요렇게 멘트를 하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촬영을 해보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자전거를 타면서 가다 보니까 바람소리가 좀 들어가지 싶은데 이럴 때 DJI 오즈모 액션4가 진짜 좋은게 무선 마이크에다가 윈드 스크린을 달아가지고 딱 그렇게 촬영을 하면은 그 이런 모든 잡소리 바람소리 같은게 다 사라지거든요 노이즈 리덕션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어 네 저는 오늘 하루종일 써보면서 DJI 오즈모 액션4는 와 진짜 잘 만들었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액션캠이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그 DJI 오즈모 액션4가 네 출시한 바로 당일에 제품을 받아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고프로 11과 DJI 오즈모 액션4를 비교하는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방수가 18m가 되는데 제가 물에도 지금 못 들어가고 전체적인 리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서 오늘 리뷰는 전체적으로 고프로 11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좋고 또 영상은 어떤 차이가 있고 요 점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이 DJI 오즈모 액션4를 가지고 몇 편의 브이로그를 또 해볼 예정이구요 또 다음주면 저희 이제 또 몰디브로 촬영을 가는데 그때 DJI 오즈모 액션4를 가지고 가서 바닷속 몰디브의 예쁜 바닷속도 촬영을 해보고 그러고 와서 정식으로 리뷰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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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